안녕하세요. 저는 배제대학교 홍보대사 21기 곽현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배제대학교로 오실 때 대전 청사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액션 겸을 들고 함께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시외버스 하차장이고요. 앞에는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큰 건물 펜션도 있습니다. 여기서 내리셔서 큰 사거리 방향으로 걸은 다음에 코너에서 오회전 하시면 바로 버스정류장입니다. 지금 살짝 부끄러운데 거기서 216번 버스를 사주시면 학교로 바로 간답니다. 버스가 1분 남았네요. 아마도 저기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버스정류장입니다. 이건 버스정류장입니다. 저는 방금 버스에서 내려갔고요. 여기 버스정류장에서 방금 버스정류장입니다. 저는 방금 버스에서 내려갔고요.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시고 좌회전을 하시면 의제대학교가 나온답니다. 이쪽 길로 쪽 가시다 보면 의제대학교가 나오는데요. 함께 가보실까요? 이렇게 저희 학교에 왔는데요. 여기 바로 보이는 건물이 21세기관이고 저기 보이는 건물이 예술관 저기가 책을 듣는 건물이고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이 쥐관이에요 제가 입실 때 저 지방 건물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